오늘의 동화 숨은 곡의 이야기 옛날 서해안 지방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앞바다에는 조기가 많이 살았대요. 어찌나 조기가 많은지 바다에 나갔다 하면 고깃배들은 그득그득 조기를 싣고 돌아왔답니다. 그물은 무거워 출렁출렁 어부들은 흥겨워 흥얼흥얼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지요. 고마우신 황룡님이 바다를 지켜주신 덕분이야. 그럼 그렇고 말고 사람들은 황룡이 살고 있는 마을 앞바다를 향해 넙죽넙죽 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먼 바다에서 온 사나운 바다구렁이가 조기를 마구 잡아먹었어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는 거냐 황룡이 바다구렁이에게 불을 뿜어대자 놀란 바다구렁이가 허겁지겁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이빨 센 상어도 덩치 큰 고래도 황룡을 보기만 하면 덜덜 떨며 꽁무니를 뺐답니다. 한편 먼 바다에는 마음씨 고약한 청룡이 살고 있었어요. 심술이 덕지덕지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청룡은 조기를 지켜주기는커녕 매일 저 혼자 꿀꺽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니 먼 바다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룡은 조기가 많은 마을 앞바다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청룡은 뒤룩뒤룩 살찐 몸을 흔들며 생각했지요.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청룡은 실실 웃으며 마을 앞바다로 갔습니다. 너는 어째서 이 넓은 바다를 독차지하고 있느냐? 청룡은 황룡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따졌어요. 황룡은 청룡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또박또박 말했지요. 나는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켰을 뿐이네.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이 바다를 반으로 뚝 잘라주게. 그럴 수는 없네. 그렇게 되면 이 바다도 죽어갈 것이 뻔하지 않은가. 황룡의 말에 청룡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싸울 수밖에. 황룡과 청룡이 싸운다는 소식을 전에 들은 조기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갈팡질팡 바다 속을 헤엄쳐 다녔습니다. 청룡이 이기면 우리를 모두 잡아먹을 거야. 맞아. 황룡님이 반드시 이겨야 해. 황룡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조기들은 모두 황룡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청룡이 시퍼런 불을 품자 황룡은 누런 불을 내뿜었습니다. 파도는 무섭게 출렁출렁 바다는 뜨거워 할딱할딱 거친 숨을 내쉬었답니다. 황룡과 청룡은 바다 위를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어떨 때는 황룡이 밑에 깔리고 또 어떨 때는 청룡이 밑에 깔렸습니다. 두 마리 용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통에 누가 이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바다가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많은 조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도둑도 없고 불효자도 없고 고약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람?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은 도란도란 정을 나누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황룡과 청룡이 싸우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 활을 잘 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활 솜씨가 좋은지 날아가는 파리까지 맞출 정도였대요. 젊은이는 나라에서 으뜸가는 장곤이 되기 위해 무예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까지 앞으로 열흘 남았으니 내일은 길을 떠나야겠구나. 마을에서 무예시험이 열리는 곳까지는 7,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는 차근차근 길 떠날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얼른 일어나보시오. 누군가가 젊은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눈을 떠보니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잠을 깨워 미아나오. 나는 바다에 사는 황룡이오. 화, 황룡이라면 지금 청룡과 싸우고 있는? 그러자 노인은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활솜씨가 필요하오. 그렇지만 전 내일 무예시험을 보러 떠나야 합니다. 나를 돕는 일은 바다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일이오. 한참을 생각하던 젊은이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늦게 출발해도 시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거지요. 젊은이는 자신의 힘으로 바다와 마을을 살리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은 아마도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오. 내가 바다에 잠기면 청룡이 떠오르고, 청룡이 바다에 잠기면 내가 떠오를 것이오. 젊은이는 미리 마을 뒷산에 있는 소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떠오를 때 나를 향해 화살을 날리시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만약 청룡이 떠오를 때 쏘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니 명심하시오. 반드시 내가 떠오를 때 나를 쏘시오. 그래야 청룡이 죽는 것이오. 노인은 당부에 당부를 했습니다. 노인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젊은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알고 보니 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노인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떠오를 때 나를 쏘시오. 그래야 청룡이 죽는 것이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산에 올라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황룡과 청룡의 꼬리가 흔들릴 때마다 파도가 산처럼 일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화를 겨누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지요. 황룡과 청룡은 엉킨 채 물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며 싸웠습니다. 그때 청룡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젊은이의 마음 속에 청룡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솟구쳤습니다. 젊은이는 청룡을 향해 화살을 날렸지요. 그런데 노인이 그토록 당부했던 말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쏜 화살은 황룡의 등에 꽂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황룡은 검붉은 피를 마구 솟으며 바다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젊은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내가 황룡을 죽이다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버리고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후 젊은이는 평생 동안 산속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부끄러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을 앞바다에서는 조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 살던 조기들이 청룡을 피해서 모두 먼 바다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젊은이가 부끄러워 숨어 살던 고개를 숨은 고개라고 불렀답니다. 그 후로 어떤 누구도 젊은이를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과거 시험보다 어려운 문제 옛날 어느 마을에 영리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고 재치가 있어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를 신동이라고 불렀지요. 하루는 소년이 시장에 붙은 방을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본다는 방이었어요. 방을 본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무슨 얘기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갈까 합니다. 안된다 소년은 아버지가 한마디로 거절하자 초롱초롱한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학문을 닦아 과거를 보려는데 어찌 말리십니까? 얘야 넌 아직 학문도 얕고 나이도 어리잖니 그리고 한양은 어린 내가 가기에 너무 멀단다 또한 우리 집은 가난하여 내게 노자를 줄 수 없구나 노자도 없이 어떻게 간단 말이냐 아버지는 소년의 뜻이 갸륵했지만 걱정이 되어 말렸습니다. 아버님 노자는 걱정 마십시오 허락만 해주신다면 얻어먹으면서라도 한양으로 가 과거를 보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한다면 꼭 하고야만은 굳은 의지를 지녔어 무작정 반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옳지 이 아이를 시험해봐야겠다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좋다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가 세 가지 문제를 내겠다 내가 세 가지 문제를 마치면 허락을 하고 마치지 못하면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도 좋으냐 예 아버님 어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소자 꼭 정답을 마치겠사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어떤 문제를 내실까 조마조마 했지요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는 세 문제를 사흘 안으로 풀어서 정답을 내게 말해야 한다 예 아버님 소녀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째 문제다 종이로 만든 벽은 무엇이냐 둘째 문제다 종이로 둘러싸인 풀이 무엇이냐 셋째 문제다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냐 세 문제를 다 들은 아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사흘 안에 답을 알아맞히도록 해라 예 아버님 소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녀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벽 종이로 둘러싸인 불 종이로 만든 바람 도무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지요 소녀는 골똘히 생각하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 친구가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옳지 저것이다 종이로 만든 벽은 창호지를 바른 문이구나 첫째 문제를 풀 소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 문제가 남아있었지요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둘째와 셋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이들이 등불을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문제도 풀었다 종이로 둘러싸인 불이란 등불이구나 아버지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데 셋째 문제만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서당에 가서도 셋째 문제만을 생각했지요 책을 펼쳐놓아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종이로 만든 바람이 무엇이지? 소녀는 멍하게 훈장님을 바라보았어요 훈장님은 커다란 부채로 얼굴을 붙이고 계셨지요 아 저것이구나 종이로 만든 바람이란 부채로구나 소녀는 셋째 문제까지 다 풀자 너무 기뻐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래 답이 무엇이냐 종이로 만든 벽이란 창호지로 바른 문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문이란 바람을 막는 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 그래 둘째 답은 종이로 둘러싸인 불은 등불입니다 등은 대나무로 살을 대어 겉을 종이로 바른 다음 안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종이로 만든 바람이란 부채입니다 오 장하구나 아버지는 아들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세 문제를 모두 맞췄으니 과거를 보러 가도 좋다 부디 장원급제를 하거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소년은 과거를 보러 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영리한 소년은 벼슬에 올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도끼 옛날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녹두 빈대떡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비탈을 일구어 녹두를 심어 놓고는 어서 자라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얼마 후 꽃이 피더니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습니다 야 녹두농사가 풍년인걸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녹두밭 가까운 곳에 토끼 가족이 살았어요 하루는 아빠 토끼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뭐 좀 맛있는 게 없을까 막내 토끼가 녹두밭을 가리키며 소곤거렸습니다 할아버지네 녹두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요 그래 거두기 전에 어서 따먹으러 가자 아빠 토끼가 녹두밭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토끼 가족은 슬금슬금 녹두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야금야금 녹두를 따먹기 시작했어요 와 고소하다 쉿 조용히 좀 먹어 그러다가 들키겠다 엄마 토끼가 주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녹두밭에 나왔다가 토끼들을 보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토끼 가족은 화들짝 놀라서 허겁지겁 달아났지요 한 번 혼났으니 다시는 오지 않겠지 할아버지는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녹두밭에 나간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쓰러질 뻔했어요 글쎄 토끼들이 녹두를 또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놈들아 내 녹두야 빈대떡 해 먹으려고 봄부터 키운 거라고 할아버지는 소리소리 지르며 막대기를 들고 토끼들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토끼들이 얼마나 날쎈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밭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유후 매일 와서 지켜야겠군 다음날 할아버지는 막대기를 들고 살금살금 녹두밭으로 다가갔습니다 토끼들은 녹두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놈들 매운 막대기 맛 좀 봐라 할아버지는 막대기를 마구 휘둘러 댔습니다 토끼 가족은 할아버지에게 혼줄이 났어요 토끼 굴로 돌아온 토끼 가족은 머리를 맞대고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차례를 정해 한나절씩 망을 보기로 한 거지요 다음날 망 보던 토끼가 외쳤습니다 녹두 할아버지다 녹두 할아버지가 온다 토끼들은 잽싸게 숲속으로 달아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이 국리 저 국리 해보았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야 다음날 할아버지는 녹두밭 한가운데 벌러덩 누워 죽은 채를 했습니다 눈에는 밤을 얹고 코에는 대추를 받고 귀에는 호두를 받고 입에는 곡감을 물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배꼽에는 자두를 받고 손에는 사과까지 들었습니다 녹두 할아버지가 죽었네 우릴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자 토끼들은 할아버지를 떠매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녹두 할아버지 죽었네 두 눈 뜨고 살았을 땐 욕도 먹고 혼도 났지 두 눈 감고 죽고 나니 불쌍하고 불쌍하네 토끼들이 할아버지를 막 묻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놈들 난 안 죽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들짝 놀란 토끼들은 후다닥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지요? 막내 토끼가 그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막내 토끼를 꽉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막내 토끼를 그 안에 퐁당 넣었지요 빈덱떡 먹기 전에 토끼 고기 맛 좀 볼까 그런데 솥뚜껑을 덮으려다 말고 할아버지는 부시또를 찾으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면 부시또리 필요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 막내 토끼는 얼른 가마솥에서 빠져나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던 할아버지한테 딱 걸리고 말았어요 할아버지에게 뒷다리를 잡힌 막내 토끼는 마침 좋은 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다리를 잡아야지 왜 울타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가? 할아버지는 엉겊결에 토끼 다리를 놓고 말았습니다 막내 토끼는 할아버지를 놀려대며 장독대 위로 달아났습니다 화가 난 할아버지는 솥뚜껑을 집어던졌어요 하지만 웬걸요? 토끼가 잽싸게 피하자 간장독만 와장창 깨졌습니다 할아버지 나 잡아봐요 이번에는 막내 토끼가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할아버지는 지붕에 불을 질러 버렸지요 막내 토끼는 얼른 뛰어내려 달아났고 초가집만 화가 난 할아버지나 초가집만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큰소리로 엉엉 울며 후회했지만 이미 초가집은 다 타버리고만 뒤였답니다 오늘의 동아 꿰돌이와 외동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지만 워낙 슬기롭고 지혜로워 사람들이 꿰돌이라고 불렀답니다 꿰돌이가 자라 어느덧 서당에 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걱정이 태상 같았어요 똑똑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 형편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제 아들도 서당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허우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는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구려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으로서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소 훈장님도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꿰돌이는 서당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답니다 꿰돌이는 원래 머리가 남달라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으니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쑥쑥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눈의 가시처럼 꿰돌이를 미워했습니다 몇 년씩 공부를 한 자기들보다 글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꿰돌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괜한 꾸질함을 듣기 일쑤였거든요 흠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는 꼭 혼을 내주고 말 거야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벼르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서당 훈장님이 꿰돌이와 친구들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듣자 하니 이번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구나 너희들 모두 한양으로 올라가 마음껏 실력을 뽐내도록 해라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자 집집마다 과거를 보러 떠날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었습니다 먼 길에 갈아입을 옷과 집신을 장만한다 도중에 먹을 음식을 만든다 동네가 다 들썩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꿰돌이네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양에 갈 노자는 고사하고 당장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한양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꿰돌이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꿰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친구들 중 제일 부자인 아이를 찾아갔답니다 혹시 한양 가는 길에 하인으로 나를 쓰는 건 어때?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가는 동안 나를 먹여주기만 하면 돼 내 짐꾼이 되겠다고? 좋아, 네가 원한다면 부자인 친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항상 훈장님께 칭찬만 듣던 꿰돌이를 하인으로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꿰돌이는 겨우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하루 이틀 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짓궂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길 장가 놀이나 할까? 그래, 그거 재밌겠다 길 장가 놀이는 길을 가다가 처음 마주친 것을 장난삼아 무조건 색시로 삼는 놀이입니다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의 신랑이 되어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지요 근데 장가 듣는 사람은 크게 잔치를 벌이는 거다 알았지?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한 사람씩 번갈아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라고는 돈을 펑펑 쓰며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냈어요 마침내 꾀돌이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쥐새끼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는 거예요 다행이다 돈도 없는데 정말 잘 된 일이야 꾀돌이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웬 가마한 제가 오는 것이었어요 화려한 가마에 하인들까지 열어 딸린 것이 귀한 집 아씨의 행차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꾀돌이를 골탕 먹이려고 벼르던 터라 마침 잘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꾀돌아 네가 제일 크게 잔치를 벌여야겠다 지체 높은 대가집으로 장가 들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오늘은 꾀돌이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겠는걸 꾀돌이는 금세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잔치할 돈이 어디 있니 어차피 장난삼아 하는 놀이인데 한 번만 봐줘라 흥 어림없는 소리 약속을 어겼으니 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심술궂은 친구들은 꾀돌이가 든 짐을 몽땅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채 모두 도망쳐버렸어요 꾀돌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지요 친구의 짐꾼이 되어 어렵게 떠나온 한양길인데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름이 복받쳐 나중에는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답니다 한편 꾀돌이가 길 장가를 든 그 가마에는 한양에서도 이름난 김참판댁 외동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갓집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도착해보니 하필 그 동네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동네 어귀에서 가마를 되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돌아오던 아씨는 마침 나무에 묶여있는 꾀돌이와 마주치게 되었던 겁니다 아씨의 도움으로 풀려난 꾀돌이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씨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외갓집에 드리려고 준비한 음식을 이분께 드려라 아닙니다 아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꾀돌이가 괜찮다고 손을 내졌자 아씨는 수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저 때문인걸요 게다가 길 장가를 드셨으니 저는 도련님의 새색시가 된 셈이고요 그러고서 아씨는 머리에 드리웠던 고운 댕기를 풀어 꾀돌이에게 준 뒤 총총히 길을 떠났습니다 꾀돌이는 아씨가 남긴 댕기를 소중히 간직한 채 서둘러 친구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주막집이 보였어요 꾀돌이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가자 주막에서 달이 심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야 음식이 준비됐으니 어서 먹어 꾀돌이가 내놓은 음식을 보고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사연을 알고 난 친구들은 하나같이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지요 꾀돌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꾀돌이를 미워하게 된 친구들은 또다시 꾀돌이를 골탕 먹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대가찜 높은 담장 안에 먹음직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꾀돌아 목말라 죽겠으니 저 배 좀 구해줄래? 너는 빈손으로 푸짐한 음식도 한 보따리 가져왔잖아 꾀돌이는 짓궂은 친구들에 떠밀려 하는 수 없이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때마침 그 집 대감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기 집 담장 위에 청룡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희한한 꿈이로구나 대감은 얼른 하인을 시켜 담장 위를 살펴보라고 일렀습니다 웬 놈이냐 하인이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자 친구들은 지레 겁을 먹고 36개 주렁랑을 쳤습니다 결국 꾀돌이만 하인에게 붙들려 대감 앞에 끌려왔어요 보아하니 과거를 보러 온 정년 같은데 어찌하여 남의 집 담장 위에 올라가 있었던고 꾀돌이는 대감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꿈에 본 정룡이 바로 이 젊은이로구나 대감은 꾀돌이의 정직한 마음과 또박또박한 말투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에 마음이 끌려 물었습니다 내게 딸아이가 하나 있네 내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잠시 후 꾀돌이는 품속에서 댕기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고맙사오나 저는 이 댕기의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댕기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을 것입니다 대감은 댕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금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허허 이거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나 그 댕기는 바로 내 외동딸의 것일세 이리하여 꾀돌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벼락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며칠 후 꾀돌이는 과거 시험에도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간 꾀돌이는 홀어머니께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오냐 장하다 내 아들아 꾀돌이네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데다 대갓집 외동딸을 새색시로 맞이했으니까 말입니다 못된 서당 친구들은 그제야 지난 날을 뉘우치며 꾀돌이를 부러워했어요 그러길래 예로부터 마음을 착하게 써야 복을 받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엄마를 찾아서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바다뿐입니다 마르코는 가판 위에 서서 먼 어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어디로 가는 거냐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마르코가 돌아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요 엄마를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엄마를? 마르코는 할아버지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엄마는 마르코처럼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갚으려고 멀리 돈을 벌러 간 것입니다 엄마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는 날에는 오랜만에 아빠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마르코와 형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엄마의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아빠 제가 아르헨티나로 가서 엄마를 찾겠어요 이젠 저도 가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아빠는 마르코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특하기도 해라 할아버지는 마르코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먼 길 가느라 피곤하지 그래도 용기를 내거라 꼭 엄마를 만날 수 있을게다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에 마르코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참 넓은 나라였어요 널따란 길에는 마차와 짐수레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마르코는 엄마의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한참을 걸었습니다 혹 번지수라도 놓칠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요 여기가 멜레리 아저씨 가게 맞나요 가게 안에 할머니는 마르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멜레리 씨는 돌아가셨단다 벌써 한참 됐는걸 마르코는 온몸의 힘이 쑥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르코로부터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 엽서라 마침 엄마가 있는 곳을 알만한 사람이 하나 있구나 할머니는 어느 가게로 들어가 일하는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멜레리 씨 심부름으로 어떤 여자한테 변지를 전한 적이 있지 네 매키네치 씨 집에서 일하던 아줌마한테요 그 말에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르코는 매키네치 씨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너희 어머니도 매키네치 씨와 함께 코르도바로 갔단다 코르도바는 꽤나 먼데 집주인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전 엄마를 찾아야 해요 마르코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집주인이 집주인이 종이에 뭔가를 뭔가를 써주었습니다 우선 보카로 가거라 이 종이에 적힌 사람을 찾으면 로사리오까지 데려다 줄 거야 로사리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코르도바까지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단다 마르코는 집주인이 일러준 대로 보카를 향해 걸었습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있자니 걱정이 꼬리를 물었어요 엄마를 아주 못 만나면 어떡하지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졌습니다 마르코의 눈에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덜커덩 덜커덩 바람이 방문을 스칠 때마다 마르코는 무서워 달팽이처럼 잔뜩 움츠렸습니다 새벽력이 돼서야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환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보카에 도착하자마자 종이에 적힌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코와 같은 이탈리아인이었고 배의 선장이었어요 잘 찾아왔구나 로사리오까진 사흘이 걸린단다 배는 과일을 넘치게 식고 은빛으로 출렁이는 강물 위를 나아갔습니다 배 사람들은 다같이 목창을 높여 노래를 불렀어요 마르코는 엄마 생각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눈물을 보이는 건 이탈리아 남자답지 선장이 선장이 마르코의 마르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약해지면 안 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엄마를 찾아갈 거야 배는 드디어 로사리오 강기슬개 닿았습니다 마르코는 코르도바로 데려다줄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 하인이 나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은 집에 안 계셔 며칠 뒤에 오실 거야 마르코는 닫히려는 문을 와라 붙들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거지 같은 애와 이야기할 시간 없으니 얼른 돌아가 문 앞에서 쫓겨난 마르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마르코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어요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마르코 아니냐 아르헨티나로 오는 배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였습니다 마르코는 너무 기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직 엄마를 못 만난 게로구나 할아버지 코르도밭까지 가야해요 어디서든 일하게 해주세요 차비를 벌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르코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아버지는 마르코를 이탈리아 사람들로 왁자지껄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시오 여기 이 소년은 우리 이탈리아 아이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온 엄마를 찾으러 왔답니다 할아버지는 마르코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기특한 아이로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순식간에 사람들로부터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던 마르코는 마르코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 좀 봐 난 먼 나라에 있지만 혼자가 아니야 다음날 아침 마르코는 코르도바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옆에 있던 남자들이 자꾸만 마르코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인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담요를 들고 왔습니다 몸살이 난 게로구나 이걸 덮으렴 마음이 놓인 마르코는 담요를 덮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얼마를 잤을까요 누군가 마르코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야 여기가 코르도바야 마르코는 몸을 일으켜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혹시 매키네치 씨 댁을 아세요? 표를 받는 남자의 손가락이 교회 옆에 하얀 집을 가리켰습니다 마르코는 한걸음에 달려 하얀 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방망이지를 쳤어요 잠시 뒤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매키네치 씨 댁 맞나요? 그분은 석 달 전에 조크만으로 떠났단다 마르코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단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겠니 마르코는 울먹이며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어쩐다 조크만은 여기서 아주 멀단다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는 내내 혀를 찼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일 아침 짐수레가 두크만으로 간다더구나 거기 가서 짐작 사이에 데워달라고 부탁을 해보렴 마르코는 할머니가 일러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일꾼들이 짐수레 짐을 싣고 있었어요 제가 심부름을 할 테니 투크만까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일꾼들은 마르코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르코가 일꾼들을 쫓아다니며 매달리자 감독이 마르코에게 다가왔어요 우린 산티아고까지 간단다 거기서도 투크만은 아주 멀지 거기까지만 태워주시면 투크만까진 걸어서 가겠어요 좋다 그런 배심이라면 기꺼이 태워주지 마르코는 수레에 훌쩍 올라타고는 짐 사이를 비집고 앉았습니다 일꾼들은 귀찮은 일은 죄다 마르코에게 넘겼습니다 마르코는 등잔도 닦고 소와 마르에게 꼴을 주고 자기 키만한 나뭇단도 날라야 했지요 그때마다 감독은 마르코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내가 참아라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여행이 지루하니까 널 놀리는 거야 어느 날 마르코는 물을 길어오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그래야 엄마를 찾지 감독은 짐작을 한쪽으로 치우고 마르코를 뉘었습니다 마르코는 엄마를 찾으며 헛소리까지 했고 감독은 마르코가 안쓰러워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마르코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일어났으니 됐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야겠구나 여기가 투쿠만으로 가는 갈림길이란다 감독은 마르코의 트렁크를 내려주었습니다 숲길은 위험하니 조심해서 가거라 특히 뱀을 조심해야 해 내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엄마를 꼭 찾길 바란다 괴롭히던 일꾼들도 마르코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잘가라 꼬마야 마르코는 풀들을 휘휘 헤치며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풀숲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뱀이 눈앞에서 마르코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소리를 지르며 다른 박질 쳤어요 땀을 비오드들리며 뛰다 돌아보니 다행히 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자는 시간 말고는 걷고 또 걸었어요 구두는 달아 빠지고 바른 바른 쇠를 달아 놓은 듯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마르코는 논두렁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용기를 내자 조금만 더 가면 돼 겨우 일어난 마르코는 밤하늘을 향해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마르코가 그렇게도 찾는 엄마는 병이 들어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전해주던 멜레리 아저씨의 죽음을 몰랐어요 갑자기 편지가 끊기자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당장 수술을 합시다 매키네츠 부부가 아무리 매달려도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마님 제발 절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엄마는 헛소리를 하며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엄마가 수술받고 널 만나러 갈게 매키네츠 부부는 수술을 받는다는 말에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드디어 마르코는 투쿠만에 들어섰습니다 두리번거리는 마르코의 눈에 여관 간판이 보였어요 여관에는 두 하녀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매키네츠 시댁이 어딘지 모르세요 그러자 여관주인 남자가 물었어요 기계기술자 매키네츠 씨 말이냐 마르코는 엄마 편지에서 읽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기계기술자예요 그분은 투쿠만에 살지 않는단다 마르코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녀들이 달려와 마르코의 머리에 물수건을 대주었어요 마르코가 깨어나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투쿠만에 살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단다 그럼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아시나요 그럼 알고 말고 우리 엄마예요 그 집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하녀하나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지금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러니 마르코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엄마한테 가야 해요 의사와 간호사가 매키네츠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술을 받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를 본 엄마는 화를 냈습니다 수술이라니요 제가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했나 보군요 엄마는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마님 제 가족에게 편지를 꼭 보내주세요 죽는 순간까지 가족들 생각뿐이었다고 엄마의 숨결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엄마는 마르코를 부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게 눈을 뜬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왔나요 엄마가 고개를 돌리는데 방문으로 누더기를 걸친 마르코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순간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더니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와락 부둥켜 앉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마르코 정말 대아들 마르코구나 우리 마르코가 왔어 아빠랑 형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왔어 이 어린 것이 그 먼 길을 혼자 오다니 엄마는 마르코를 품에 안으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에요 절 살려주세요 수술을 받겠어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마르코의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 이란다 엄마를 구한 사람은 마르코 바로 너야 마르코를 본 엄마는 힘이 나고 그 후로 살 의지가 생겨 치료를 받고 마르코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학 스님의 꿈 먼 옛날 신라시대에 세달 살았 절의 농장이 명주에 있었습니다 조신이라는 스님이 그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지요 조신은 농장일을 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우연히 근처에 사는 태수 김은공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가씨를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내 심장 뛰는 소리가 쿵덕쿵 덩덕쿵 하고 장구 소리처럼 커지네 조신은 김은공의 딸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은공의 딸을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졌어요 자꾸 얼굴이 어른거리네 이러면 안되는데 하지만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조신은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관세음보살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신은 낙산사에 있는 관세음보살 불상 앞에서 이렇게 빌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 저도 이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질고 어진 관세음보살 님 보디 자비를 베푸시오 저의 사랑을 이루어 주십시오 조신은 하늘하늘 떨어진 꽃잎을 밟으며 가서 빌고 부스럭부스럭 낙엽을 밟으며 가서 빌고 뽀드득 뽀드득 하얀 눈을 밟으며 가서 빌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간절히 소원을 빈 보람도 없이 김은공의 딸에게 배필이 생겼습니다 조신은 한걸음에 낙산사의 관세음보살상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빌었건만 어찌하여 그녀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하십니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조신은 불상 앞에 엎드려 날이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때 어디선가 소쩍새의 구슬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소쩍새도 자기처럼 서글픈 마음으로 우는 것만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더 쓸쓸해져서 조신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김은공의 딸을 그리워 했어요 그토록 보고 싶은 얼굴을 매일 보며 함께 산다면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될 텐데 하지만 이젠 다 틀렸어 그리움에 울다 지친 조신은 관세음 보살상 앞에 엎드린 채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김은공의 딸이 기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신은 놀라서 쩍 버러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있는 소매로 눈을 쓱쓱 비볐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김은공의 딸은 눈처럼 흰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어렴포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잠시라도 스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무덤에 묻힐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조시는 너무 기뻐서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다 당신의 혼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는데 정말 저와 부부의 인연을 맺으시겠습니까 김은공의 딸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 그녀의 웃음에 조시는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밤하늘의 별들이 보였습니다 별빛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 같았지요 조시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두 손을 꼭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의 고향으로 가서 함께 삽시다 조시는 그 길로 김은공의 딸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피곤하지요 어서 저녁밥 드세요 오늘은 봄나무를 뜯어왔답니다 모처럼 향긋한 반찬을 만들어 놓았으니 많이 드세요 당신도 하루종일 힘들었을 텐데 당신이야말로 많이 들어요 살림이 넉넉치 않아도 둘은 서로 위하며 지친 몸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힘이 약해져 갔고 그동안 불안한 가족으로 먹고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집은 텅텅 빈 내 벽뿐이었어요 변변 차는 끼닉거리도 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조시는 어두운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인데 따뜻한 옷은 한 벌밖에 없으니 어쩌지요 부인은 낡아서 떨어진 옷을 꿰매며 대답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번갈아 입으면 되지요 나갈 일이 있는 사람이 입읍시다 그보다 겨울을 나기 전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생겨서 걱정입니다 아내의 아내의 말에 조시는 아까보다 더 어두워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어지러운데 올해도 흉년이 들었으니 당신 말대로 겨울옷보다 당장 먹을 끼닉거리가 걱정이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망졸망 누워 잠든 다섯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동안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조신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굶지 않으려면 무슨 일거리든 찾아 나서야겠소 일곱 명의 가족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떠돌아 다니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기를 십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다 헤져서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주 해염 고개를 지나던 길이었어요 큰아이가 갑자기 푹 쓰러졌습니다 부모는 놀라 큰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랐지요 결국 열 다섯 살 난 큰아이는 굶주림으로 숨을 거두고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통곡을 하며 죽은 아이를 길가에 묶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여섯 명의 가족 뒤로 유난히 마르고 상백해 보이는 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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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남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우곡현에 이르러 길가에 띠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부부는 이제 늙고 병들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열 살 된 딸 아이가 밥 동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딸 아이가 먹을 것을 얻으려고 어떤 집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사나운 개가 지지며 달려들어 아이의 다리를 쾅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다리에서 새빨간 피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는 피가 흐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간신히 집앞에 와 쓰러졌습니다 다친 딸 아이를 집안에 뉘어놓고 부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아이가 아프다고 울부짖을 때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부인이 울다 말고 눈물을 훔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당신은 젊은 나이에 얼굴도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당신을 좋아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게 되었지요 맛있는 음식 한가지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적은 옷감이라도 따뜻한 옷을 지어 당신과 함께 입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50여 년 동안 정이 들고 사랑도 굳게 얽히고 얽혀 참으로 두터운 인연이라 할만 하지만 지금 우리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병도 깊어지고 있지요 이제는 매일매일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에 조시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는게 괴로움을 씻고 다니는 수레 같습니다 부인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젠 겹방사리도 받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간장한 병도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집 젖은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린 자식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는 마당에 무슨 부부사이의 사랑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인은 크게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발그레한 얼굴에 어여쁘던 웃음도 이제 풀류의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꽃처럼 아름답던 우리의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꽃처럼 흩어졌지요 당신에게는 내가 있는 것이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걱정이 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즐거움이 지금의 고생과 걱정을 불러왔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신은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조신을 보며 부인은 더욱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차라리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이른 귀한 새가 되어 짝을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하면 친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 기는 합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만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이제 그만 둘이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조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이 찬성 했습니다 그럽시다 함께 굶고 있는 것보다는 크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두 아이씩 맡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조신과 헤어지면서 부인이 말했어요 나는 고향으로 갈 터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조신이 아내와 막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조신은 순간 잠에서 깨어났어요 정신을 차린 조신이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낙산사에 불상 앞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타다 남은 등잔불이 너울거리고 있었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 이 모든 게 꿈이었단 말인가 아침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본 조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머리털이 전부 하얗게 되어버렸네 조신은 정신이 멍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평생의 고생을 모조리 겪기라도 한 듯 질려버린 것이지요 인간의 괴로운 삶이 싫어지고 욕심이 물에 씻겨간 듯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조신은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조신은 꿈에서 굶어죽은 큰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꿈이라고는 하지만 그 아이를 묻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정말로 그렇게 굶어죽는 불쌍한 아이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니 그 부모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조신은 해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큰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았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신기하게도 돌미륵이 나왔습니다 조신은 돌미륵을 잘 씻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 모시도록 했습니다 사라벌로 돌아간 조신은 농장 돌보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정토사라는 저를 세웠습니다 그 후 조신은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들소가 된 이야기 젊은 나이에 위대한 사냥꾼이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냥을 나가면 코요태와 까마귀 까치마저 남자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사냥하다 남은 먹잇감을 챙기려고 말입니다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남자에게 들소떼가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남자가 가는 곳마다 들소떼가 들소떼가 나타났거든요 남자는 들소와 함께 있으면 무척이나 편안했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남자는 들소가 물을 마시러 오는 냇가로 갔습니다 덤불 속에 들어가 들소를 기다렸지요 나비들이 햇볕을 받으며 날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암컷 들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풀을 헤치며 물을 향해 터벅 터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자는 활시위에 화살을 걸고 단단히 잡아당겼습니다 들소는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눈을 한번 깜빡이고 보니 들소가 사라졌지 뭐예요 깜빡 잠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풀숲에서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걸어 나오더니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부족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머리카락도 땋았습니다 여자에게서 들풀 냄새와 초원의 꽃 냄새도 났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자마자 반해버렸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들소나라에서 왔어요 어른들이 당신을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고운 사람 이라고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과 나의 사랑이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는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송아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부는 어린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친척들은 여자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험한 말도 내뱉었지요 어디서 가족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까 꼭 짐승같이 생겼는데 말이야 절대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느 날 남자가 사냥하러 나가자 친척들이 여자에게 몰려갔습니다 자네는 여기 오지 말아야 했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게 어차피 짐승이니까 말이야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을 안고 천막을 뛰쳐나갔어요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아들이 서둘러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바로 아내와 아들을 쫓아갔어요 아내와 아들의 발자국은 굽이치는 땅을 가로질러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하루종일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사방의 산속 덤불에서 메뚜기들이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남자는 붉은색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모닥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남자가 발자국을 따라가자 다시 천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맞아주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더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세요 내일 어머니가 강물을 말릴 거예요 혹시 목이 마르면 제 발자국에서 물을 찾으세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제 고향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제가 돌아가는 이유를 알고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당신을 죽일지도 몰라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소 절대 혼자 돌아가진 않을 거요 당신과 송아지를 사랑하니까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자 남자는 자신의 허리띠를 아내의 허리띠와 엮고 아내의 긴 머리카락을 팔에 묶고 잤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혼자였어요 이슬이 내린 풀밭에는 들소와 어린 소가 나란히 걸어간 자국만 남아있었습니다 어찌된 영혼인지 몰라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작은 새들이 몰려와 요란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집에 갔어 집에 갔어 그제야 남자는 그 자국이 아내와 아들의 발자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자는 발자국을 따라 갔습니다 발자국은 높은 산맥으로 이어졌지요 나무들이 빼곡한 숲속엔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말라붙었지 뭐예요 가까이 가보니 강바닥에 찍힌 발곡자국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였어요 남자는 산국대기에 올라 건너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소나라에 소들이 떼지어 있었거든요 소들을 향해 내려가는데 어린 소 한 마리가 달려 나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세요 계속 가면 죽어요 아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네 어머니와 함께 살 거란다 그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외할아버지가 들소나라의 족장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어떤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죽일 거예요 또 들소떼에서 저와 어머니를 찾으라고 하실 텐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왼쪽 귀를 살짝 움직일게요 어머니 등에는 도꼬마리를 붙여놓고요 우리만 찾으면 그때부터는 안심하셔도 돼요 아버지 잘 찾으셔야 해요 늙은 황소가 울부짖으며 남자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천둥 같은 발굽 소리에 땅이 흔들렸어요 황소는 발로 땅을 긁어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더니 불로 산속 덤불을 받아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두 발로 선 사람은 심장이 강하구나 내 용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줄 알아라 늙은 황소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소들은 말없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황소가 지나가면 다시 길을 닫았지요 들소나라 소들이 모두 천막을 둘러쌌습니다 어린 소들이 가장 안쪽에 조금 큰 소가 그 다음 덩치 큰 암소와 황소들이 그 다음에 섰어요 늙은 황소가 말했습니다 두 발로 선 사람아 네 친척들이 내 딸을 괴롭혔다 하지만 너는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네 아내와 아들을 찾아보아라 만을 찾지 못하면 너를 짓밟아 없애버릴 것이다 남자는 어린 소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마리가 마치 파리에 몰린 것처럼 귀를 살짝 움직였어요 남자는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요 제 아들입니다 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암소들이 줄 서 있는 곳으로 갔어요 남자는 등에 돋고마리가 붙은 암소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들소나라 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늙은 황소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두 발로 선 사람은 죽기를 각오할 만큼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주자 들소들은 남자를 천막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천막 안에는 뿔과 발굽이 달린 들소 가죽밖에 없었어요 들소들은 사흘 밤낮 천막을 둘러싸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들소들의 울음과 고함 소리가 천막 안을 무겁게 채웠지요 나흘째 되는 날 황소들이 천막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남자를 수렁으로 밀어넣고 온몸이 흙으로 뒤덮일 때까지 굴렸어요 황소들은 남자의 몸에서 숨을 빼내고 새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곧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들소 가죽이 점점 몸에 달라붙는 걸 느꼈어요 황소들은 남자가 소처럼 우는 소리를 듣더니 더 열심히 굴렸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자기 발로 섰습니다 내게 다리로 말이에요 바로 들소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 들소가 하나가 된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한 용감한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들소가 된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바위로 변한 개구리 옛날 금강산 기슬계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맑은 우물 안에는 개구리 형제들이 살고 있었지요 개구리 형제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은 우물 위로 보이는 세상의 전부 였습니다 우물 속에 비치는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게 고작 이었답니다 어느 날 개구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우물에 목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까마귀는 개구리 형제들에게 우물 밖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름다운 꽃들과 동물들 그리고 계절마다 산과 강이 얼마나 다르게 변하는 변하는지도 알려주었지요 우물 밖 세상 이라곤 동그란 하늘 밖에 모르던 개구리 형제들은 까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신기해 했습니다 까마귀야 니가 가본 곳 중에 어느 곳이 가장 아름다웠니 가장 큰 맏형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금강산이란다 금강산이라고 개구리 형제들은 입을 모아 합창을 했습니다 금강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개구리 형제들은 금강산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개구리 형제들은 금강산을 둘러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까마귀한테 부탁했습니다 까마귀는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답니다 그럼 가장 큰 형인 내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다녀올게 까마귀는 맏형 개구리를 등에 업고 금강산 자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는 맏형 개구리를 구룡련 골짜기에 내려주었지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한 맏형 개구리는 아름다운 경치에 놀라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맏형 개구리는 자신의 발로 걸어다니며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맏형 개구리는 옥녀봉 마루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옥녀봉으로 가는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고 맏형 개구리는 숨이 차서 더 오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우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우 개구리들에게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해 주어야 하니까 한낮이 지나서야 맏형 개구리는 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있었단 말인가 맏형 개구리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바위 위에 서있는 소나무 저 멀리 보이는 구룡영과 구룡폭포 절벽에서는 폭포수가 떨어지고 파란 연못은 하늘보다 더 푸르렀지요 금강산 골짜기의 풍경에 흠뻑 빠진 맏형 개구리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우 개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맏형 개구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만 그대로 바위가 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오디세우스와 마녀 이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을 생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여기저기를 떠돌다 마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화려한 궁전을 발견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가 궁전을 살펴보고 오너라 그 궁전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키르케 여신이에요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하셨으니 음식을 드시면서 쉬세요 부하들은 키르케가 주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키르케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서 빨리 돼지로 변해라 하며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눈 감작할 사이에 부하들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돼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키르케는 사람을 동물로 변하게 하는 마법을 부리는 여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본 오디세우스의 부하 에오리 코로스가 얼른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 키르케가 마법을 부려서 부하들이 돼지가 되었다고 오디세우스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서 가서 부하들을 구해야겠어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공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키르케가 있어 오니세우스는 크로스의 생명의 키르케의 마법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가 준 약초를 먹고 크로스의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궁전으로 들어가자 키르케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음식 좀 드세요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키르케가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 속에 마법약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키르케가 지팡이를 흔들며 말했어요 돼지로 변해라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돼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에게는 그 마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키르케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당신이 오디세우스님이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다시는 마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 부하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키르케는 밖으로 나가 부하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사이 어넷의 키르케는 용감한 오디세우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이듬해가 되었는데도 오디세우스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님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 가야 하지 않을까요? 부하들의 말에 오디세우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당장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지만 하는 수 없이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고향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배에 가득 많은 선물도 실어주고 작별 인사를 했지요 그렇게 고향을 찾아간 오디세우스는 가다가 많은 역경을 겪고 트로이 전쟁으로 집을 나선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 오래전 영국의 리처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오랫동안 먼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못된 기족과 관리, 성직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노팅험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는 욕심이 많았어요 백성들을 하인처럼 부려먹고 재산을 마구 빼앗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괴롭힘에 지쳐 샤오드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로빈후드야 활솜씨가 귀신 같다며? 샤오드 숲에는 로빈후드가 살았습니다 로빈후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혼내주는 가난한 백성들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노팅험 영주에게는 골칫덩어리였지요 영주는 로빈후드에게 현상급까지 걸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샤오드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샤오드 숲에는 로빈후드가 만든 법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산다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은 누구든 혼내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들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 로빈후드에게는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늘 빨간 옷을 입고 활을 잘 쏘는 윌 샤오드 숲으로 오기 전부터 로빈후드 밑에서 일했지요 로빈후드와 활을 같이 쏘면서 재빨리 포로들을 묶었습니다 뚱뚱하며 아주 무겁고 큰 활을 가지고 다니는 머치 힘이 장사라 머치가 지나가면 여러 사람이 튕겨 나갔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샤오드 숲의 막내인 리들 존 키만큼이나 큰 봉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봉솜씨는 로빈후드의 활솜씨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그 밖에도 샤오드 숲에는 로빈후드를 따르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로빈후드는 노팅험 영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그만 괴롭히시오 백성들은 배고픔에 지쳐있소 앞으로도 자기 욕심만 재운다면 나와 내 친구들이 더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편지를 읽은 노팅험 영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괘씸한 녀석 같으니 제놈이 감히 날 어쩌겠다는 거야 영주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허리를 더욱 졸라매 창고를 값진 물건들로 가득 채웠어요 어느 어두운 밤 검은 그림자들이 성벽을 타고 넘었습니다 그곳은 노팅험 영주의 성이었고 검은 그림자들은 바로 로빈후드와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선체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병사들을 지나 로빈후드와 친구들은 창고에 쌓여있는 값진 물건들을 재빨리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이튿날 로빈후드는 영주에게서 빼앗은 재물들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로빈후드가 영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백성들 사이에서 로빈후드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만 갔습니다 노팅험 영주는 뒤늦게 도둑맞은 걸 알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내 그놈을 반드시 잡고야 말테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빈후드는 샤오드 숲을 훤히 알고 있거든요 눈에 띄었다가도 금세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노팅험 영주는 로빈후드를 꿰어내기로 했습니다 활쏘기 대회를 열어 우승한 사람에게 황금 화살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토관에 든 쥐다 활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로빈후드는 누더기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활쏘기 대회에 나갔어요 첫 번째 화살이 관역에 꽂혔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을 반으로 가르며 관역에 꽂혔어요 세 번째 화살은 두 번째 화살을 산산조각 내며 관역을 마쳤습니다 활쏘기 대회장은 사람들의 함성으로 들썩였어요 노팅험 영주는 로빈후드를 잡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들린 솜씨의 누더기 공사를 찾아 냈으니까요 나를 위해 일할 생각은 없는가 누더기 공사는 단박에 말했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어누니 차라리 돼지가 되겠습니다 노팅험 영주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장 누더기 공사를 잡아 가두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애써 참았습니다 누더기 공사는 당당하게 샤오드 숲으로 돌아왔어요 샤오드 숲은 밤늦도록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노팅험 영주의 식탁으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노팅험 영주가 뜯고 있던 기름진 통닭에 정확히 꽂혔어요 활쏘기 대회에서 상으로 내걸었던 황금 화살이었습니다 노팅험 영주는 놀라서 뒤로 꽈당 넘어졌지요 황금 화살에는 종이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노팅험 영주는 엉거주춤 일어나 종이 쪽지를 풀어보았습니다 잡을 생각은 아예 벌이라는 로비누드의 조롱 섞인 편지였어요 누더기 공사가 로비누드였단 말이냐 코앞에 두고도 놓치다니 노팅험 영주는 분을 사귀지 못해 몇 날 며칠 알아 누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로비누드와 리틀존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우리 누가 더 돈 많은 손님을 모셔오나 내기할까 잠시 뒤 로비누드가 지나가는 기사를 멈춰 세웠어요 로비누드라고 합니다 제가 저녁 초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저녁값은 두둑이 내셔야 합니다 영광이군 숲속의 영웅을 만나다니 나는 리처드경이네 안타깝게도 내겐 동전 몇 푼밖에 없다네 리처드경은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급히 큰 돈이 필요해서 땅과 집을 수도원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네 그런데 오늘 신부가 찾아와서는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마침 리틀존이 살이 퉁퉁한 욕심많은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음씨 착한 신부님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겠다지 뭡니까 리틀존은 신부의 말에 실려있는 상자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번쩍이는 황금 동전들이 쏟아졌어요 이런 몹쓸 악당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엉덩이에 화살이 박혀도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리틀존이 으름장을 놓자 신부는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로빈우드가 리처드경에게 동전을 한 움큼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어서 가서 땅과 집을 찾으십시오 로빈우드 이은에 잊지 않겠네 샤오드 숲으로 찾아오는 백성들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로빈우드는 산길을 거닐며 가족들의 잠자리와 식량 걱정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흠친 놀랐습니다 말가죽을 머리에 뒤집어쓴 사람이 어슬렁거리며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넌 누구냐 사람이냐 말이냐 허허 감히 이 가희경에게 버릇없이 굴다니 당장 내 놈을 쓰러트리고 싶지만 바빠서 말이다 영주가 로빈우드의 목을 기다리고 있거든 영주가 보낸 놈이로구나 내가 로빈우드다 일이 너무 쉽게 풀리는군 순식간에 가희경이 칼을 뽑아 덤벼들었습니다 로빈우드도 칼을 빼어 가희경에게 봤었어요 가희경은 성난 야생마처럼 날뛰었습니다 로빈우드는 칼을 막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가희경의 칼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로빈우드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칼을 쭉 뻗었습니다 가희경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어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로빈우드는 가희경의 말가죽을 벗겨 쓰고 로팅엄 영주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주는 근처 숲에 나와 있었어요 사슴을 죽인 새 청년을 잡아 그 자리에서 재판하는 중이었습니다 왕의 사슴을 죽인 저놈들을 모두 목 매달아라 영주님 제발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 청년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말가죽을 뒤집어쓴 로빈우드가 영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가희경 벌써 로빈우드를 해치웠느냐 영주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로빈우드의 목 대신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빈우드가 죽으면서 무슨 말을 남기기라도 했느냐 당장 저 청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영주의 엉덩이에 화살이 박힌다고 했습니다 로빈우드는 말가죽을 벗어던지고 뿔 피리를 불었습니다 샤오드 숲의 친구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노팅업 영주는 화들짝 놀라 말 머리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로빈우드는 활시위를 팽팽히 당겼다 놓았어요 화살은 영주의 엉덩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영주는 엉덩이에 불이 붙은 듯 도망쳤어요 전쟁터에 나간 리처드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비우자 동생 존이 이때를 틈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존 왕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어요 하지만 샤오드 숲의 로빈우드만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한 신부가 찾아왔어요 로빈우드와 친구들은 사슴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습니다 감히 리처드 왕의 숲에 사는 사슴을 잡아먹다니 신부가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도 리처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오 하지만 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쩌겠소 꼭 필요한 만큼의 사슴만 잡아먹고 있다오 변명 한 번 그럴 듯하구나 네 활솜씨는 잘 알고 있으니 주먹 솜씨나 구경해보자 네가 이기면 100파운드를 주겠다 두 사람은 주먹을 틀어주고 잔뜩 노려보았습니다 로빈우드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가 떨어진 사람은 로빈우드였어요 허허 주먹이 바위덩이 같군 정말 신부님 맛소 그때 리처드 경이 로빈우드와 점심을 먹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리처드 전하 리처드 경이 말에서 뛰어내려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빈우드와 친구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어서 리처드 전하께 예의를 갖추시오 리처드 경의 말에 모두들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무례를 범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로빈우드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어서 일어나라 나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자 리처드 왕은 로빈우드와 샤오드 숲의 친구들과 함께 존 왕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존 왕은 무릎을 꿇었고 리처드 왕은 영국 구강자리를 되찾았어요 리처드 왕은 로빈우드를 헌팅턴 백작으로 임명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빈우드도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세웠어요 백작이 되어 편하게 살았지만 로빈우드는 늘 샤오드 숲과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리처드 왕이 죽고 다시 동생 존이 왕위에 오르자 그날로 샤오드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샤오드 숲에는 친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로빈우드는 눈물을 머금고 뿔피리를 불었습니다 울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퍼져나갔어요 대장!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샤오드 숲의 영웅 빨간 옷을 입은 남자도 무거운 화를 든 남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리틀 존, 윌, 머치 로빈우드와 샤오드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로빈우드가 돌아오고 옛 친구들도 하나둘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힘들게 지냈던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남은 삶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노팅엄 영주의 귀에 들어갔지요 드디어 빚을 갚을 때가 되었군 영주는 존 왕을 찾아가 로빈우드가 궁전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로빈우드는 형님에게만 충성을 맹세한 자 아닌가 불안해하던 존 왕은 로빈우드를 먼저 공격하기로 했어요 로빈우드는 싸움을 원치 않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로빈우드는 힘겨운 싸움 끝에 존 왕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샤오드 숲의 많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고 로빈우드도 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로빈우드의 병은 점점 깊어졌어요 리틀 존 나를 창가로 데려다주게 마지막으로 활을 잡고 싶네 리틀 존은 눈물을 흘리며 활과 화살을 로빈우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로빈우드는 있는 힘을 다해 창 밖으로 화살을 쏘았어요 저 화살이 떨어진 곳에 날 묻어주게나 로빈우드는 죽고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묻혔습니다 오늘의 동아 바보 마야와 동생들 옛날 옛적 베네수엘라의 작은 시골 마을에 마야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마야는 사촌동생들과 함께 살았는데 말만 형이었을 뿐 전혀 형 대접을 받지 못했답니다 마야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냥을 나가면서 활과 화살을 놓고 나가는가 하면 낚시를 가서는 그물이며 낚시대를 잃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보니 마야는 늘 동생들이 사냥해온 동물이나 물고기를 얻어야 했고 동생들로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오는 형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늘 밤만 축내고 정말 한심해 동생들의 무시와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어느 날 마야는 동생들에게 떠밀려 혼자 강가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그날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낚시대만 멍하니 쳐다보며 혼자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딱 한 번만이라도 물고기를 잔뜩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바보 소리 듣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마야 무슨 일 있어? 마야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어요 조그마한 요정이 강물 속에서 얼굴을 쏙 내밀고 있었거든요 넌 누, 누구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 근처에서 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마야는 한숨을 푹 쉬더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물고기를 정말 잡고 싶은데 낚시하는 법을 도무지 모르겠어 난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요정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들어가 조그만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마법의 항아리가 널 도와줄 거야 여기에 강물을 담으면 강물이 순식간에 사라진단다 강바닥이 드러나면 그때 물고기를 손으로 주워 담으면 돼 우와, 정말이야? 그럼 나도 이제 물고기를 잔뜩 잡을 수 있어? 항아리를 받아든 마야는 신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잠깐! 강물을 항아리에 꼭 반만 담아야 해 물을 가득 담으면 홍수가 날 거야 그리고 이 항아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해선 안 돼 비밀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누군가 훔쳐갈 테니까 요정은 말을 마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강물 속으로 퐁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마야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그저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요정이 주고 간 항아리가 틀림없이 마야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마법의 항아리란 말이지? 이 항아리에 물을 반만 담으면? 마야는 강물에 첨벙첨벙 발을 담그고 항아리에 강물을 반쯤 담았습니다 그러자 힘차게 흐르던 강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물이 줄어들고 있어 곧 강바닥이 드러나자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여기저기서 팔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제 아무도 나를 바보라고 놀리지 못할 거야 마이창은 신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열심히 항아리에 물고기를 담았어요 항아리는 순식간에 물고기로 가득 찼답니다 마야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생들은 마야를 놀리려고 기다리다 뜻밖의 광경에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다 뭐야? 형 이거 정말 형이 잡은 물고기야? 설마 그럴리가 누가 형 불쌍하다고 준거지? 동생들은 믿을 수 없어서 마야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야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마야는 별것 아니라는 듯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에헴 무슨 소리 내가 다 잡은 거라고 동생들은 마야가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먹기 시작했어요 동생들이 계속 먹어도 남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답니다 마야도 오래간만에 아주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생들은 마야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형 새로운 그물이라도 만든 거야? 도대체 어떻게 저 많은 물고기를 혼자서 잡은 거야? 형 특별한 미끼라도 찾은 거지? 혹시 시장에 가서 사온 건 아니야? 동생들은 온갖 상상을 해가며 묻고 또 물었지만 마야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잡았는지 알려줘 귀가 따가울 정도로 동생들이 졸랐지만 마야는 싱긋 웃기만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야는 항아리 가득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항아리를 정성스레 닦았어요 동생 중 한 명이 무심코 항아리를 만지려 하자 마야는 펄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만지지 마 이 항아리는 깨지면 다시 구할 수도 없다고 치 지사하게 항아리 하나 가지고 난리야 마야는 항아리를 구석진 곳에 살포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항아리를 닦으며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아꼈지요 그 모습을 본 동생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 항아리에 뭔가 있는 것 같지 형이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었던 게 저 항아리 때문 아닐까 맞아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항아리를 보물단지 모시듯 할 리가 없지 며칠이 지난 후 마야는 잠시 볼일을 보러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항아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이 잘 숨겨두고 집을 나섰지요 동생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얼른 항아리를 들고 나와 동생들은 마야의 항아리를 들고 무작정 강가로 나왔어요 하지만 항아리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우왕좌왕 했지요 이걸로 어떻게 한 거지? 항아리를 강에 던져놓으면 물고기들이 모이나? 이 안에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걸지도 몰라 동생들은 이렇게 저렇게 동생들은 이렇게 저렇게 온갖 방법을 쓰다가 우연히 항아리에 물을 반쯤 채우게 되었어요 그러자 동생들 눈앞에서 강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눈치 빠른 동생들은 모두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물을 더 담아봐 그럼 강물이 더 빨리 줄어들 거야 신이 난 동생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 항아리에 물이 계속 넘쳐 흐르더니 큰 물이 강을 타고 내려가 순식간에 아랫마을을 삼켰습니다 엉겁결에 높은 나무에 올라가 아랫마을을 본 동생들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키우던 가축들 뿐 아니라 농사짓던 작물까지 죄다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어쩌지? 저 항아리 때문에 홍수가 났어 아이 참 마야 형이 진작 알려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항아리는 어디 갔어? 동생들은 돌이번거리며 마야의 항아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항아리를 채 가는 거예요 동생들은 어쩔 줄 몰라 나무 위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랫마을에 난 홍수 이야기를 들은 마야는 집에 도착해서 항아리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을 둘러봐도 항아리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내 항아리 못 봤어? 내가 분명히 여기 두고 나갔는데 아 항아리? 형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난 본 적 없어 이상하네 대체 어디에 있을까? 마야는 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온 집안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항아리가 항아리가 다시 나올 턱이 없었지요 마야는 며칠 동안 항아리를 찾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항아리를 얻기 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바보 마야로 말입니다 마야가 물고기를 잡아오지 못하자 동생들의 놀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마야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사냥을 하러 숲으로 갔어요 하지만 마야는 빈손으로 숲 여기저기를 터덜터덜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람쥐 한 마리가 마라카스를 흔들며 나타나는 거예요 마라카스는 마라카 열매 속을 비워 작은 돌이나 시등을 넣고 흔들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마야는 너무 신기해서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지요 멧돼지 커다란 멧돼지 마라카스를 찰랑찰랑 흔들면 나타나지요 다람쥐는 노래를 부르더니 마라카스를 세 번 흔들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멧돼지 떼가 우르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멧돼지들은 순한 양처럼 가만히 다람쥐골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야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내가 저 커다란 멧돼지를 사냥해 간다면 아무도 날 놀리지 않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마야는 다람쥐가 흔들던 마라카스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결국 마야는 다람쥐로부터 마라카스를 빼앗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마야는 아침 일찍부터 숲에 숨어서 다람쥐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다람쥐가 마라카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람쥐는 어제처럼 노래를 먼저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다람쥐가 마라카스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야는 잽싸게 다람쥐의 마라카스를 낚아채고는 얼른 흔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멧돼지는 커녕 개미 한 마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손에 쥔 마라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왜 안 되는 거지? 그때 다람쥐가 쥐르르 마야의 어깨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 내 마라카스를 빼앗으려는 거야? 미안해, 멧돼지를 꼭 사냥해 가고 싶어서 그랬어 마야는 동생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다람쥐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람쥐는 마야가 불쌍했지요 좋아, 그럼 이 마라카스를 너에게 줄게 하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마라카스는 꼭 세 번 흔들어야 멧돼지가 보여 만약 세 번 넘게 흔들면 멧돼지가 마라카스를 물고 가버린단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라카스를 세 번 흔들어서 손쉽게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마라카스를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던 마야는 다람쥐가 드나들던 굴 속에 마라카스를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마야는 콧노래를 부르며 멧돼지를 등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 형이 이 멧돼지를 잡은 거야? 이건 여럿이 나가도 잡기 힘든 건데 어떻게 잡은 거야? 하지만 마야는 이번에도 싱긋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야는 동네에서 소문난 사냥꾼이 되었어요 사냥을 나갔다 하면 커다란 멧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왔거든요 동생들은 분명히 지난번처럼 비밀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뭘까?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동생들은 마야가 사냥을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집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무엇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없어 보였지요 안되겠어 형이 사냥을 나갈 때 몰래 쫓아가 봐야지 마야는 다음날 아침 사냥을 나가겠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들은 몰래 마야의 뒤를 밟았지요 숲에 간 마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굴 속에서 마라카스를 꺼내 세 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숲 저쪽에서 온순한 멧돼지 떼가 나타났고 손쉽게 한 마리를 사냥했어요 마야는 사냥을 마친 뒤 마라카스를 다시 굴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생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거야 바로 저거 마야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동생들은 우르르 달려가 마라카스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형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멧돼지 떼를 많이 불러보자고 내가 흔들어 볼래 동생들은 지나치게 흥분한 나머지 마라카스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숲 저편에서 멧돼지 떼가 우르르 나타났어요 하지만 마야가 마라카스를 흔들었을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는 순한 양 같은 멧돼지였다면 이번에는 성난 늑대 같았어요 동생들은 콧김을 뿜어대는 멧돼지 떼를 보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까는 이렇게 사납지 않았다고 도망가자 이윽고 멧돼지 한 마리가 동생 한 명에게 달려들어 마라카스를 낚아챘습니다 동생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답니다 큰일 났어 마라카스가 없어진 걸 알면 형이 분명히 화낼 텐데 우리가 여기 왔다 간 걸 형이 알면 절대 안 돼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를 거야 동생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다음 날 마야는 마라카스가 사라진 것을 알고 온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 우연히 점잖게 앉아 빗으로 털을 고르는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원숭이가 빗질을 할 때마다 새들이 포르륵 모여들었어요 와 저 빗만 있으면 새를 쉽게 잡을 수 있겠어 마야는 원숭이에게 공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원숭이님 그 빗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낚시도 사냥도 못하는 불쌍한 아이랍니다 게다가 선물 받은 마법 항아리와 마법 마라카스까지 모두 잃어버렸어요 원숭이는 마야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골똘히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네 처지가 가엾으니 빗을 주지 대신 빗질을 세 번만 해야 돼 세 번 넘게 빗질을 하면 새들이 빗을 가져가 버릴 거야 마야는 원숭이가 떠난 뒤 원숭이가 알려준 대로 빗으로 머리를 세 번 빗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사이로 새들이 포르르 내려왔지요 덕분에 마야는 손쉽게 몇 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빗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마야는 굳게 다짐하고 잡은 새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형이 이 새들 다 잡은 거야? 당연하지 이제 새 사냥은 나에게 맡겨 그런 마야를 보고 동생들은 쑥덕쑥덕하며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생들은 마야를 유심히 살피다 허리춤에서 못 보던 빗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빗인 것 같아 우리가 처음 보는 빗이잖아 그런데 저렇게 옷에 꽂고 다니니 어떡하지 일단 기회를 엿보자 다음날 동생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야가 빗을 꺼내두고 외양간에 소 여물을 주러 간 것입니다 동생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빗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야가 쫓아올까 부리나케 숲으로 뛰어갔지요 숲으로 간 동생들은 번갈아 가며 신나게 빗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종류의 새들이 동생들 머리 위로 새까맣게 몰려와서 빙빙 돌더니 잽싸게 빗을 낚아채어 날아가 버렸어요 한편 외양간에서 돌아온 마야는 뒤늦게 빗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얼른 집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새에게 빗을 빼앗긴 동생들이 울상을 지으며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마야는 그 모습을 보고 동생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빗을 가져간 거지 지난번 항아리도 마라카스도 다 너희들 짓이지 동생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서로 옆구리만 찔러댔지요 당장 내 물건 내놔 동생들은 한참 얼듬들이다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다 잃어버렸어 동생들의 말에 마야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형 미안해 마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랑은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마야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 정해진 곳 없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다니기 일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이 된 어부에게 낚시를 배우고 솜씨 좋은 사냥꾼에게는 사냥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낚시도 사냥도 이제는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동생들에게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거든요 마야는 이제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집을 나와있던 시간 동안 마야는 용감하고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마야는 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동생들은 마야가 떠난 뒤로 잘못을 깨닫고 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마야가 나타나자 동생들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뛰어나갔어요 동생들은 마야를 보자마자 사과부터 했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마야는 전과 달리 여유있는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벌써 다 지난 일인걸 나는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단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 너희들이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옛날에 그 바보 같은 마야였을 거야 마야는 항아리도 마라카스도 빚도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마야는 동생들에게 그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가르쳐주며 함께 사냥과 낚시를 했어요 그 뒤로 마야를 보고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집에는 연자방아가 있었지요 소년은 이 연자방아로 쿵덕쿵 쿵덕쿵 마을 사람들의 곡식을 찌어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곡식을 찢는 일이 없을 때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어요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무서운 호랑이다 이제 난 죽었구나 소년은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소년을 보고도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소년은 조심조심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를 지게 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소년이 호랑이를 데려오자 어머니와 집에서 기르던 수탉과 개와 당나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무서운 호랑이를 집에 데려오다니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모두 놀라 벌벌 떨었지만 호랑이가 다쳐서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고 안심 했습니다 소년은 호랑이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였지요 하루 이틀 사흘 호랑이는 소년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참 편한 걸 힘들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무서운 사냥꾼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호랑이는 다리가 다 나았지만 산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호랑이의 먹이를 구하느라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소년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 개와 수탁이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야 이제 다리가 다 나았으니 그만 산으로 돌아가렴 뭐라고 날더러 산으로 돌아가라고 싫어 집에서 지내면 힘들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떠난단 말이냐 너희들이 떠나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는 하는 일도 없이 밥만 밥 먹잖아 한 식구로 같이 살려면 밥값을 해야지 그럼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는데 난 아주 중요한 일을 해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이 온 걸 알려주지 내가 울지 않으면 모두들 아침이 된 줄 모르고 늦잠을 자게 될 거야 난 밤낮으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지키지 내가 없으면 도둑이 들어와 살림살이를 모두 훔쳐갈 수탉과 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얼른 당나귀를 깨워 물었습니다 너는 너는 이 집을 위해 무엇을 하니 맨날 나처럼 낮잠만 자고 있잖아 아니야 지금은 일이 없어서 낮잠을 자고 있지만 평소에는 무거운 연자방아를 돌린단다 호랑이는 수탉과 개와 당나귀가 너무 얄미웠어요 다음날 지난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소년은 당장 호랑이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호랑이가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요 다시 또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니 이번에는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나귀야 개 못 봤니? 지난밤에 호랑이가 잡아먹었어요 소년은 호랑이가 자신과 어머니까지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소년은 호랑이를 데려와 치료해준 것이 후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못된 호랑이는 안방까지 차지하고 벌러덤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저 호랑이를 어떻게 쫓아내지? 소년이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데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당나귀는 소년에게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날 그날 밤 호랑이가 당나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엔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어도 괜찮지만 저 무거운 연자방아는 누가 돌리나요? 그까지 연자방아는 내가 돌리지 뭐 연자방아가 너무 무거워 호랑이님은 못 돌리실걸요? 당나귀가 호랑이를 약올렸어요 좋아 내가 보여주지 그때 숨어있던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이 멍해를 씌워줄 테니 한번 돌려봐라 호랑이는 힘차게 연자방아를 돌렸습니다 봤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제 이 멍해를 벗겨줘 하하 어리석은 호랑이야 넌 참 힘이 좋구나 그러니 언제까지나 연자방아나 돌리렴 소년과 당나귀는 호랑이를 놓아둔 채 가버렸습니다 그럼 못된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이 지나 못된 호랑이는 연자방아에 묶인 채 쫄쫄 굶어 죽었답니다 소년은 호랑이 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당나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왕자 먼 옛날 어느 작은 나라에 지혜로운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나라의 공주가 작은 나라에 시집 올지 걱정이 되었어요 먼저 내 마음을 담은 정성스런 선물을 보내야겠다 왕자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 피어있는 장미가 떠올랐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딱 한 송이만 피는 장미였어요 거기다 꽃향기를 맡으면 슬픔과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는 귀하고 신기한 장미였지요 장미와 내가 아끼는 이 나이팅게일도 선물해야지 왕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새 나이팅게일과 귀하고 신기한 장미를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궁으로 상자를 보냈지요 공주야 이웃나라의 왕자가 내게 선물을 보내왔구나 선물을 받은 임금님이 공주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 좋아라 무슨 선물일까 귀하운 요슬고양이가 들어있으면 좋을텐데 공주는 신이 나서 시녀에게 얼른 상자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겨우 장미 장미 한 송이잖아 보석을 박아 만든 예쁜 꽃이라면 모를까 공주는 돌아져서 장미를 바닥에 팽개 쳤습니다 공주야 선물을 보낸 왕자의 정성을 생각해야지 다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마저 열어보려무나 임금님이 공주를 차분히 달랬습니다 시녀들이 다른 상자를 열자 귀여운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새는 처음이에요 시녀들은 흘끔흘끔 공주의 눈치를 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목소리만 고우면 뭐해 아무리 봐도 진짜 새 같은데 이미 마음이 틀어진 공주는 괜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쩌죠 공주님 이 나이팅게일은 진짜 살아있는 새랍니다 선물을 가져온 신하가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난 살아있는 건 딱 싫어 얘들아 어서 날려보내지 않고 뭐하니 공주는 시녀들에게 발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왕자는 심부름을 보낸 신하에게서 공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호락호락 물러설 왕자가 아니었지요 왕자는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시커먼 칠을 하고는 찌그러진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그 길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를 찾아갔어요 배하 부디 궁궐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허 왜 이렇게 어려운 백성들이 많을까 다행히 요새 돼지가 많아져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던데 그래서 왕자는 임금님의 돼지를 돌보는 돼지 치기가 되었습니다 왕자는 돼지 우리 옆에 있는 아주 낡고 더러운 오두막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돼지를 돌보고 밤에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왕자가 만든 것은 항아리 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보통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올려놓고 국을 끓이면 항아리에 달린 방울들이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살짝 만지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자세히 보였거든요 어느 날 산책을 나온 공주가 돼지 우리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평소에 공주가 즐겨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저 항아리를 팔겠느냐고 물어보거라 시녀 하나가 돼지 제기에게 냉큼 달려가 공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공주님이 내 뺨에 입맞춤을 열 번 해주면 또 모를까 시녀가 달려가 말을 전했습니다 뭐야 이런 못된 놈 같으니 공주는 버럭 화를 내며 돌아섰지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너희가 대신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물어보거라 시녀의 말을 들은 돼지치기는 안됩니다 반드시 공주님이 해주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잠시 서성이더니 눈 딱 감고 해주지 뭐 하고 돼지치기에게 갔습니다 얘들아 아무도 못 보게 다들 내 주위에 둘러서 있거라 그렇게 항아리를 받은 공주는 날마다 신기한 항아리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구두빵 할아버지가 무얼 먹고 시집간 큰 공주님이 무얼 드시는지 알 수도 있었지요 공주는 돼지치기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이 새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일은 새어나가지 않았고 돼지치기가 또다시 신기한 딸랑이를 만들었습니다 흔들기만 하면 온갖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공주는 딸랑이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 딸랑이 얼마 주면 팔겠어요? 공주님이 내 입에 입맞춤을 백번 해주면 드리겠습니다 돼지치기의 말에 공주는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다시 돌아서서 돼지치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시녀들이 공주 주변에 둘러서서 치마를 활짝 폈지요 공주는 돼지치기에게 입을 맞추고 시녀들은 공주가 한 번이라도 더 할까봐 술을 세웠습니다 이때 2층 창가에서 임금님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냐 화가 난 왕은 공주와 돼지치기를 쫓아 냈습니다 장미랑 나이팅게이를 선물한 왕자님과 결혼할걸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며 엉엉 울었습니다 돼지치기는 궁궐을 나와 들판을 지나가다가 얼굴을 말끔히 닦고 왕자옷으로 갈아입고는 공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바로 공주는 눈물을 훔치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어요 공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값비싼 보석도 신기한 물건도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러고는 공주를 데리고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둘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왕은 왕자와 공주를 다시 받아주었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과 대결한 소년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에도 도시의 높은 어른인 아킴마이 사제는 잠이 통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제는 달력을 꺼내어 점을 쳐보았어요 점은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가뭄이 듭니다 하늘이 붉어지더니 해님의 이글거리는 얼굴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습니다 비가 없으면 뜨거운 해님 때문에 옥수수밭이 다 타버릴 겁니다 옥수수가 없으면 사람들도 죽게 되지요 사제는 사람들도 운명을 알 수 있도록 소라 고둥을 저 멀리까지 길게 불었습니다 혹시 비의 신 샤크가 이 소리를 듣고 비를 내려줄지도 모릅니다 픽은 친구들과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였던 아버지를 닮아서 픽도 포커 토크라는 경주를 아주 잘했지요 픽은 날아가는 공을 어깨로 가로채어 높이 매달린 돌고리 사이로 집어넣으며 외쳤습니다 좋았어 바로 그때 소라 고둥 소리가 먼지 가득한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쉿 운명의 예언이야 소년들은 도시의 새로운 운명을 듣기 위해 달려갔지요 픽은 초조하게 고둥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서운 가뭄 신들은 왜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지 내가 만약 사제 할아버지라면 비의 신 샤크에게 그냥 자기 일이나 하라고 말해줄텐데 픽의 속삭임에 소년들의 웃음이 터졌지만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숲속의 작은 개구리 우호들이 사방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우호가 나오면 곧이어 샤크가 꼭 나타난답니다 모두 재빨리 도망쳤지만 픽은 그만 구름 위로 잡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샤크는 천둥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더니 픽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샤크시요 제가 실수를 했나이다 부디 용서하소서 그냥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 샤크가 이렇게 대답하자 픽은 재빨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포커 토크를 가장 잘하는데요 감히 내게 도전하겠다는 거냐 픽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틀 뒤 포커 토크를 한다 같이 할 친구를 데리고 와도 좋다 세 번 싸워 먼저 두 번 이기는 쪽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너를 용서해주고 비를 내려주마 지면 어떻게 되지요 샤크는 껄껄껄 웃었습니다 사방에는 번개 냄새가 가득 했어요 지면 개구리가 되어 영원히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개구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구요 피근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꾸중을 하셨지요 그러면 샤크를 놀리지 말았어야지 신에게 포커 토크 도전을 하다니 도대체 어느 친구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겠니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실 거죠 나도 널 도울 수 없어 기술만 좋아서는 소용이 없단다 아버지는 가죽 주머니를 열어 탁자 위에 물건들을 늘어 놓으셨습니다 해지맥 때 니가 집은 물건들이야 옥수수 심는 막대기랑 공 픽이 끼어들었지요 위대한 포커 토스 선수가 될 징조였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포커 토크를 잘하구요 아버지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몇 가지 더 있구나 여기 표범 이빨이다 표범의 맹렬한 힘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케찰새의 깃털이야 케찰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이 병에 담긴 물은 신성한 숲의 강물 새노테란다 가장 소중한 거야 지혜를 더욱 깊게 해주거든 이들이 널 도와줄 거다 동틀 무렵 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표범에게 가서 공손하게 부탁했지요 아트치엔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표범은 발톱을 살펴보며 대답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너의 공경을 알고 있다 운명은 네 편이 아니지만 이기기만 하면 비를 맞을 수 있겠지 우리도 비를 간절히 원하니 할 수만 있다면 널 도움아 하지만 어떡해요 네 아버지가 왕 앞에서 포커토크를 할 때 입는 표범 외투가 있지 않니 내일은 내가 너의 외투가 되어주마 더는 나도 모르겠구나 정오쯤 되어 픽은 케찰새를 찾아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케찰이 나타나 따뜻하게 픽을 맞아주었지요 네가 샤크에게 도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단다 네 운명은 이미 돌보다도 더 깨기 힘들지만 비를 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깨야 하겠지 할 수만 있다면 널 도움아 네 아버지가 왕 앞에서 포커토크를 할 때 쓰는 머리 장식이 있지 않니 내 아름다운 깃털이 너의 왕관이 될 거야 더는 나도 모르겠구나 해가 지자 픽은 캄캄한 새노테로 들어갔습니다 까마득히 먼 저 아래 거대한 동굴 속에서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요 도와주세요 픽의 나지막한 소리는 끝없이 동굴을 타고 퍼져 갔습니다 공기가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새노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만 들어도 너라는 걸 알 수 있단다 늘 네가 놀던 운동장 아래를 흘러다녔으니까 운명은 아니라지만 샤크의 비는 꼭 내려야 해 비가 없으면 나도 영원히 살 수 없지 가거라 내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어떻게요 내일이다 메아리가 울렸고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모두 픽을 보고 놀랐어요 화려하고 당당한 표범 외투에 캐찰에 빛나는 깃털들이 머리 장식에 꽂혀 있었지요 우호들이 개굴개굴 울자 사람들은 곧 조용해졌습니다 샤크는 사제에게 준비가 되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제는 떨리는 손으로 공을 높이 던졌습니다 엄청난 돌풍이 몰아쳐 공을 낚아채더니 구름기둥이 베베 꼬이며 공을 날려보냈습니다 샤크는 어린 소년과 포커 토크를 하면서 회오리 바람까지 쓴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갑자기 표범이 픽의 어깨에서 솟아 올랐습니다 표범은 공을 물어 가로채고는 고리 사이를 통과했어요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샤크는 번개를 스무 개나 던졌어요 번개뿔들이 눈앞에 아찔할 정도로 무섭게 달려들더니 땅을 갈기갈기 찢으며 공을 날려보냈습니다 케차리 피게 머리에서 날아올라 발톱으로 공을 낚아챘지요 하지만 번개는 케찰보다 강했습니다 케찰은 공을 준 채 고리 속으로 밀려가 버렸답니다 샤크는 우렁차게 소리를 내지르며 구름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찌나 거대한지 도시에서 가장 큰 사원도 샤크 앞에서 난쟁이 같았지요 1대 1입니다 공이 다시 던져졌어요 샤크가 거대한 발을 쳐들자 픽은 얼른 뒤로 굴러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이 갈라졌지요 그 바람에 샤크는 땅 아래 있던 새노테에 풍덩 빠졌습니다 픽은 갈라진 땅바닥을 요리조리 피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공을 집어 넣었어요 픽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샤크는 말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픽을 거대한 손바닥에 올려놓고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꼬마야 니가 이겼구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만 약속은 약속이지 샤크는 픽을 허리에 매달린 커다란 호리병 가까이 놓았습니다 병을 천천히 기울여라 세상이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픽이 호리병을 기울이자 마침내 시원한 빗줄기가 메마른 땅 위로 쏟아졌습니다 비를 내려준 샤크는 그 후로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표범처럼 용감하고 캐찰처럼 날센 지혜로운 소년 픽은 곧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요 픽이 샤크와 경기를 할 때면 멀리서 천둥이 픽을 반겼고 이길 때마다 부드러운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픽을 비의 신과 결혼 소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후로 픽 덕분에 사람들은 가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지혜로운 왕자는 큰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보지 않던 공주는 왕자의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지혜로운 왕자는 돼지치기가 되어 공주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값비싼 보석보다 신비한 물건보다도 진실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신기한 항아리와 딸랑이처럼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уем 천천히 생각해 바람들 고맙지